서울시에서 매년 시행하는 토지지적관리업무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토지지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제도인데요. 강서구가 2021년 토지지적관리업무평가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간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서구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 신고 실용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점검을 펼쳐 토지정책 분야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우수 기간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게 교육과 홍보를 시행해 부동산 거래 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